기껏 기술 개발했는데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닐까? 복잡한 특허 검색, 수많은 특허 정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특허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특허 동향 분석 서비스, 연구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IPR&D 서비스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코이타의 IPR&D 서비스는 기업의 기술 전략 수립 및 기술 경쟁력 재고를 위한 특허 동향 분석 서비스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검색 서비스, 기본 보고서에 더하여 선행 기술 조사, 특허 동향 분석 패키지 서비스로 연구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에 따른 맞춤형 분석을 제공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코이타는 AI 기술을 반영하여 전세계 특허 동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특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키워드 하나로 5개국, 13만 6개의 특허 동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정량 분석이 담긴 기본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사, 관심 기업, 관심 기술의 특허 동향을 연도별로 분석해 제공합니다. R&D 전략 수립 시 꼭 필요한 연도별 특허 동향, 주요 기업, 칠원인, 키워드 관련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술 트렌드 파악은 물론 연구 개발 기획 및 기술 경쟁력 분석에 아주 유용한 자료인데요. 코이타 회원서는 연 3회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기본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특허 조사를 단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어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행 기술 조사와 특허 정량 분석 패키지 보고서를 통해 정부 R&D 과제 수행이나 R&D 기획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식 재산권 현황을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 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공하는 만큼 신뢰도 또한 확실히 보장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특허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전자, 기계소대 등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타 회원사라면 꼭꼭 기억하시고 챙겨가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코이타의 IPR&D 서비스 R&D 담당자분들께 조금 보험을 하시라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상 코이타와 함께 여러분의 기술이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지어내는 코티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